반갑습니다 2022년 아 2023년 1월 3일 1월 3일 입니다 자 오늘 저희 검색식 보시면요 예 검색식 보시면 매일 예 매일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이 검색식은 요 지금처럼 장이 안좋을 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지금 조건 검색식 s200 같은 경우에는 오를만하게 처리가 안돼도 다음날에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미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장이 얼마나 안좋습니까 얼마나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 검색식 s200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는 맛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당일날 급등하고 가는 것도 당연히 맛이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어제 산걸 오늘 매도하는 이런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비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잡혔거든요 어제 어제 잡혔어요 근데 오늘 수익이 나왔죠 비올 3385원 까지 갔구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너무 안좋아요 근데 하루만에 어제 산거 오늘 매도가 되면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거죠 두번째 오늘 하이드로 리듐 잡혔거든요 하이드로 리듐 오늘 26,350원 까지 깔끔하게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예 깔끔하게 나왔고 사마일미님도 어제 잡힌건데 아마 내일 수익이 나올거 같아요 사마일미님도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당일날 급등할 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들어가서 오늘 치고 나오면 다음날 또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등으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 왜냐하면 안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 말씀드린 사마일미님도 버킷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매일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갖다가 하는 맛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도하는 맛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 S200 입니다 S200 이구요 당일날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급등중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수익이 나오면 당일날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장이 너무 안좋을때는 이런식으로 1박 2일 코스로도 수익이 가능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인증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후기 사례 S200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새로이님 자 새로이님 수익좋아님 수익좋아님 오늘은 두분이 없구요 깍두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깍두님 보시면 똑같죠 예 비온하고 하이드로 리듬 똑같이 나옵니다 S200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도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이 너무 많이 빠질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깍두님 수익 축하드리구요 또 보겠습니다 블루레인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비온하고 하이드로 리듬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전하무정님 마찬가지입니다 지앤온에너지 벨로프 인성정보 요거는 종가종목인데 하이드로 리듬 포착됐고 수익권으로 보유중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이런식으로 내가 오늘 못들어가도 이 S200 같은 경우에는 안전방으로 밑에서 들어갑니다 밑에서 오늘 바로 급등하고 놓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크게 상관이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며 장이 안좋아도 다음날에 물림때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물론 저는 캐치로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지만 내가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건 검색식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다 심어드리니깐요 받으실 분들 S200 받으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검색식 연락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충분히 이 조건 검색식으로 꾸준하게 이거 분명히 다음날 매도할 때 오히려 더 맛이 있습니다 익어서 먹는 그러한 맛이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식 문의는 8609541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200 오늘 잡은 종목을 오늘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시수가 안 좋을 때는 다음날 매도가 칠 때도 있지만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내가 보유를 하면서 하는 종목들에 관해서 조금만 내가 신경을 써주면 월등히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식 하이드로 리듬 잡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받으실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